라온 솔루션 라온 솔루션은 2010년 설립된 반도체 신뢰성, 분량 분석 및 IT 제품 전문 개발 회사로 국내 반도체 기업 및 전자제품 제조사의 제품 테스트 및 분량 분석을 통한 매출을 바탕으로 신개념 IT 제품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스마트 리모컨 아라는 스마트폰의 기능과 만능 리모컨의 기능을 결합한 신개념 리모컨으로 안드로이드 전기존과 iOS 기기에 사용 가능한 제품입니다. 아라는 사용자가 선호하는 방송을 설정하면 와이파이, 데이터 통신 기능을 이용해 현재 위치의 방송 채널을 확인하고 원터치로 선호 방송 채널 변경이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사용자 매크로 기능으로 에어컨, TV, 셋탑의 시간대별 온, 오프 설정이 가능하고 DSLR, 애플, 노래방 리모컨 기능을 지원하는 신개념 IT 제품입니다. 라온 솔루션은 끊임없는 개발로 고객을 만족시키며 향후 미국향 및 일본향 제품의 개발로 해외 진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